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3 수능 대비 데이브레이크 모의고사 커리큘럼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서 소개부터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이름 박선희입니다 박선희고요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졸업했고요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점검원 만점자가 그 전에 나와주셨어요 다음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현장 강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 시간표나 이런 거 궁금한 친구들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꽤 지구과학은 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잘하는 좀 많이 잘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데이브레이크라는 이름을 갖다가 지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선생님이 컨텐츠팀을 새로 발족을 하면서 우리 라이징 선이라는 팀이 있거든요 팀에서 내부 회의를 통해서 올해는 선생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이 선 태양의 이미지를 가져서 이름을 짓자라고 해서 데이브레이크라는 이미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지었고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의고사 시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일단 우리가 총 15회의 모의고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즌명이 선라이즈입니다 선라이즈는 처음 그 맨 처음에 나오는 모의고사의 모의고사 명이고요 시즌명이고 오픈 예정일은 2월 달입니다 그 선생님이 아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좀 준비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년 내내 모의고사가 이제 무엇인가 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때 오픈을 했고 2회 분량이 나갈 겁니다 근데 2회 분량이지만 여러분들 배워갈 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SBS는 썬과 EBS의 합성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4월 달에 EBS 변형 모의고사 2회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미드데이입니다 미드데이 5월 달입니다 6평 직전에 2회치를 더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만 6회분의 모의고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브레이크 시즌 1, 2, 3가 있는데 7월, 8월, 9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월별로 3회차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요것도 아주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그래서 난이도는 당연히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난도가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EBS 변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난도가 조금씩 당연히 올라갑니다 난도가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씩 난도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마지막 9월에 내놓는 거는 9평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할 때 가장 적합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5회 준비를 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즌별로 이제 약간 월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 기존 커리큘럼하고 보시면 백의학 개념편 기출편이 있고 썬라이즈 모의고사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하게 심화된 코어 특강이라서 심화 강좌가 있거든요 이때 요거랑 같이 SBS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드데이 2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6평 이후에 후반부죠 데이브레이크 시즌 1부터 3까지 이제는 엔제까지 같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용어는 보통 썬 300제가 소개가 될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다 그래서 파이널까지 좀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에 선생님 마지막에 보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최종 총정리책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풍부하게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일단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썬라이즈 모의고사 선생님이 올해는 모의고사를 갖다가 얘기할 때 일단 기존에는 이제 출판을 하고 촬영하는 방식으로 들어갔거든요 올해는 전부 다 선촬영을 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선촬영을 해가지고 교재의 해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고 그리고 해설의 싱크로율을 계속 높일 거거든요 선생님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받아 봤을 때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출판 전에 촬영을 하면 다 전달이 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미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 썬라이즈 모의고사는 이미 한 회치는 해설 강의를 촬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3월 화평 대비라고 지금 넣긴 했는데 사실 우리 모든 모의고사는 수능 대비예요 난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아 이건 3월 화평 대비니까 안 풀어도 돼 아니라 이 3월 화평 대비용 모의고사라고 얘기는 하지만 썬라이즈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한 중급 난이도 정도를 갖다가 지향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킬러문항은 매우 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3페이지 정도까지 무난하게 가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고요 2회분 다 그렇고 역대급 자세한 해설시 수록할 겁니다 해설지 보시면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해설 강의는 미리 찍기 때문에 교재가 나오는 시점과 동시에 오픈을 할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교재 표지예요 봉투입니다 그래서 썬라이즈 모의고사 표지 되게 예쁘죠? 아직은 표지가 요거 밖에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다음 거 표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쁜 표지로 여러분들 아마 모의고사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SBS입니다 EBS 변형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EBS 책이 나온 시점부터 작업을 시작할 거라서 한 4월 달쯤에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2회분 모의고사인데 별도의 과제장이 제공이 될 계획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80문항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좀 될 수 있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문제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부록 같은 거라서 여러분들 근데 공부가 당연히 되게 만들 거예요 선생님 부록 준다고 대충대충 만들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대신에 퀄리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고 당연히 해설서 열심히 쓸 거고 4월 달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치고요 그 다음 미드데이 모의고사입니다 6평 대비라고 지금 써놨지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모의고사는 수능 대비입니다 그래서 6월 평가원 직전에 내놓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갖다 준 거고 2회분 또 나올 거고 열심히 해서 썼을 거고 5월 달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회 이렇게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데이브레이크 파이널 데이브레이크입니다 시즌 1에서 시즌 3인데 파이널 모의고사는 이제 선생님이 모의고사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모의고사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쉬운 모의고사 많이 풀었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좀 지역적인 것도 많이 다루고 이것저것 많이 다뤄야 되거든 그래서 시즌당 3회분의 모의고사 총 9회로 해가지고 시즌 1, 2는 9월 평가원 직전에 그리고 시즌 3는 9월 평가원을 트렌드를 여러분들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8월, 9월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오픈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팀 라이징 선이 사실은 선생님이 가끔 공지사항이나 인스타 같은 데 얘기를 하는데 참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로 이거는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서 우리 팀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조교들이, 영교 조교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한문항 한문항 문제를 보면서 계속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걸 받아들었을 때 뭘 알아야 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해부를 하고서는 장인정신 갖고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영구실에서 찍은 건데 눈이 너무 부었네요 되게 부끄럽게 눈이 원래 부어있나? 눈이 너무 부었네요 그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우리 라이징 선 멤버들입니다 두 명만 있는 건 아니고요 둘이 대표로 이날 나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놓칠 수 있는 함정들 많이 숨겨둘 겁니다 우리가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정말 철저한 모래주머니 효과를 갖다가 노릴 거야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 어떤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100이라고 치잖아 우리는 한 120, 30 정도의 여러분들 난이도로 공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구학 실력을 여러분들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정말로 촘촘하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촘촘하게 마지막까지 이 정도면 틀릴 수가 없다 이렇게 공부하는 걸 추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문항을 풀 때 어떤 자세라든지 실전 감각이라든가 실전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노력에 상한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선생님 매년 그렇게 준비를 하고 행동이나 좀 이상하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매년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내놓을 수가 있는 컨텐츠를 갖다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본인이 공부하실 때 내가 놓으면 모든 게 놓아지는 거고요 내가 끝까지 열심히 하면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험 생활이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보상이 되게 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수업시간에 많이 하고 또 한 가지가 뭘 많이 하냐면 모의과사 시즌에 좀 많이 하는 건데 파이널 때 우리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이걸 볼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연초에 이걸 갖다 촬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걸 갖다 볼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늦지 않았습니다 수능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선생님이 며칠 전에 합격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너무 감동적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문자로 주책맞게 유유해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구과학 덕분에 대학을 갔다 좋은 대학 갔어요 의대를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얘기하면 누군지 알 거야 이 친구는 근데 너무 감사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고마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 정말로 늦지 않았다 그때 순간에도 지구과학 시험은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서라 그리고 할 수 있다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이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 교시에 지구과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봐 그래서 그 얘기가 너무나 큰 도움이 됐다고 해서 선생님이 되게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싸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학생들이 해냈을 때 선생님이 진짜 1년 중에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같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는 그 모습 하나 보려고 1년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내가 이런 얘기 할게요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수업에 정말 자신이 있고 수업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최고다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최고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선생님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최고가 돼 봅시다 여러분들 1등급 받는 혹은 만점 받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이제 모의고사 촬영하러 열심히 하러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모의고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할 말은 다 끝났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끝